이번 시간에는 긴랩에 있는 기능 중에 프로젝트라는 기능과 팀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어떻게 보면 긴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한다면 이슈나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긴랩을 사용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꼭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번 수업이 좀 요긴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긴랩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죠? 여기에 보면 3개의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룹스라고 하는 것과 팀스라고 되어 있는 그룹과 팀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일단 생성을 해보고 그 프로젝트를 그룹 명의로 생성하는 것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건데 길랩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현재 저의 계정에 저의 유저네임은 이고잉2라는 유저네임을 현재 쓰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슬래시 길랩 테스트라고 해서 URL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길랩 테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고잉2라고 하는 이것을 생성한 저의 프로젝트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저 프로젝트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조금 더 공적이고 어떤 공동의 소유로 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룹수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뉴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이 그룹의 이름으로는 그룹 테스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해서 그룹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라는 탭 안에 그룹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생성한 그룹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룹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위쪽에 있는 이 현재 상태가 그룹의 그룹 테스트라는 그룹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자, 네임 스페이스를 클릭했을 때 그룹 테스트와 이고잉 투가 있는데 이고잉 투는 저의 개인 계정이고 이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저 그룹은 제가 생성했던 그룹이 되는 거죠. 저걸 그룹 테스트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소속이 자,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소속이 어... 그룹 테스트의 하위 프로젝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어떤 프로젝트가 개인의 소속이 아니라 이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좀 더 중립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룹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유권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룹을 작성을 하시면 어... 자, 그룹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룹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people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어... 멤버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고잉 그리고 이고잉의 권한은 뭐 리포터 그리고 애드를 하게 되면 자, 이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는 모두 이고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고잉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프로젝트 액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성한, 세팅한 권한에 따라서 이... 그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룹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